최근 교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사들의 마음 건강 또한 우려되는 수준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국대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 교사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10명 중 4명이 심한 우울증상이 있었고 6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과를 봤을 때 이 정도면 이게 일반인 또 일반 직업군에 비해서 좀 높게 나온 걸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반인에서 심한 우울증이 보통 5 내지 10% 정도인데요. 이번 연구조사에서는 경증 우울증이 10명 중에서 4명이니까 40%였고 이 중에서 심각한 중증 우울증은 16% 정도로 나타났어요. 아마 분명히 교사의 우울증이 일반 직군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더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가 미국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코로나에 비해서 우울증이 좀 증가를 했죠. 그런데 이런 점을 감안을 하더라도 2배 정도는 교사 우울증이 미국 통계의 결과보다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는 것, 말하자면 자살 사고인데요. 일반인에서는 1.3% 정도인데 교사에서는 6명 중에 1명이니까 일반인의 1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한 직업군에서 이렇게까지나 높은 수치가 나왔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네, 저도 과거에 여러 직업군에서 직업 스트레스나 우울증을 연구한 경험이 있는데요. 제 연구 결과에서도 교사의 직업 스트레스가 학생이나 일반적인 타 직군에 비해서 매우 높았습니다. 저희가 보통 소방관이나 경찰관을 직업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직군으로 보는데요. 저희 연구에서도 교사도 이와 비슷한 결과였습니다. 사실 그 교사 우울증이 높다고 하는 것은 역시 직업에서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이고요. 이 때문에 번아웃, 소진이 좀 되었고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이나 극단적인 사고가 철회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업 스트레스가 없는 직업은 없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교사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정도 심각성이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사회적, 국가적 지원이 시급해 보이는데 어떤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이번 연구조사는 1,000명 정도 조사된 결과이고요.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가 좀 필요합니다. 사실 학교나 지역청마다 윗센터라고 해서 학생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요. 저도 윗센터의 전문가로 자문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이들만큼 힘들어하지만 교사라는 직책 때문에 우울증을 숨기고 있는 교사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사실 최근에 이런 교사 우울증이 일선에서는 오래전부터 누적된 문제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학생 상담이 윗센터가 있지만 선생님들을 위한 상담 치료기관은 없거든요. 이런 더 건강한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청별로 교사를 위한 마음건강센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또 정책적으로 교권 침해 같은 경우가 일어날 때 전문가나 전문기관이 신속하게 중재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많은 교원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빠른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단국대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였습니다. 영상편집 조치 영상편집 조치가 tur computation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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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